10편 1편 1절 2절 오늘 말씀은 10편 1편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편 1편은 모든 10편의 대문과 같으며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10편 1편 안에 모든 하나님의 뜻이 농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10편 1편 말씀만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한다면 제목처럼 복 있는 사람 아슈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히브리어 단어는 복수형인데 두 배 세 배 또는 그 이상으로 충만한 완전한 복 완벽하게 갖춰진 복을 말할 때 아슈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복은 그냥 물질적인 육체적인 복만 이렇게 구하지요. 그런데 이 10편 1편에서 아슈레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육적인 복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하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복이 있으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상 이 세상에서 육적인 복을 받고 오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간다면 그는 결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복을 받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착각입니다. 육적인 복은 영적인 복에 비하면 발가락 사이에는 때보다도 못해요. 그만큼 영적인 복이 탁월하고 가치 있고 영원하고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영적인 복에 모든 복을 다 두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고 그런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물질도 취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 여러 가지 쓸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복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늘의 복에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육 즉 현세와 내세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10편 1편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1편 이후에 나오는 모든 10편 말씀 10편이 150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은 1편 말씀에서 요약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영과 육이 또 현세와 내세가 복이 쓰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10편 전체가 다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10편 1편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삶이 보랭한 삶이고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모든 10편이 설명해 주고 있지만 그러나 10편 1편은 모든 10편의 주제예요. 에센스가 된다. 그런 면에서 10편 1편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또 암송하면 더 좋죠. 암송하면서 늘 10편 1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머릿속에 새기고 내 영혼에 새기면 우리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2021년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10편 1편은 세 달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절 2절은 대전제 이제 우리가 보기는 사람이 대전제이지만 3절 4절은 그림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편 1편의 가운데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림이 그려져 있고 전편과 후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3, 4절은 하나의 그림이다. 그런데 어떤 그림이냐. 3절은 시내가 옆에 있는 청청한 나무 아주 푸르고 입이 청청한 나무가 있는데 그 시내가 옆에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아주 탐스럽고 보기 좋게 먹기 좋게 그렇게 주렁주렁 맺혀있는 그림입니다. 보기만 해도 신선하고 행복해지는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해지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런데 4절은 어떤 사람이 키를 들고 바람이 부는 들판에서 키질을 하고 있는데 그 키에서 흩날리는 겨가 사방으로 막 흩어지는 장면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두 그림 3, 4절에 나타난 두 개의 그림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죠.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그림을 보면 금방 내가 뭘 원하는지 만약에 이 두 그림 중에서 당신은 어떤 그림을 원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시내가에 심기어진 푸른 나무에서 열매가 붉고 노랗고 아주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림을 보고 저 그림을 내 안방에다 걸어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어떤 사람이 키질을 하는데 그 바람에 날려서 그 겨가 막 날라가는 그 흉물스러운 그림을 집에다 걸어놓겠습니까. 물론 좀 특이한 사람은 그런 그림을 또 걸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심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누구도 흩어지는 겨의 그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당연히 시원한 시내가에 푸른 잎사귀에 아주 충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를 보고 기뻐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10편의 그 1편의 가운데는 그림이 있고 앞뒤로 전편 후편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1, 2절은 그림을 만드는 재료 그림을 만드는 삶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이 탐스러운 열매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가를 1, 2절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허망한 바람에 나는켜 그런 그림은 어떤 재료 어떤 삶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지고 만들어지는가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보면 알게끔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행복한 그림은 복이 있는 사람의 삶인데 1절과 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그림은 부정과 긍정으로 그렇게 나눠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라. 부정적인 소술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1절과 2절에서 나눠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림 뒤에 있는 5절 6절은 악인과 의인 의인과 악인의 결과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의가에 심기어진 나무의 마지막 결과 그리고 교처럼 날아가버리는 그런 악인의 마지막 결과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 결과를 대주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경고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10편 저자는 1절과 2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누군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지금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소.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나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부터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것을 추천할 수가 있죠. 나쁜 소식 먼저 듣고 좋은 소식을 나중에 들을게요. 왜 그러냐면 나쁜 소식을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만 좋은 소식을 들으면 결론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처음은 기분 나쁘지만 나중에는 기분 좋겠다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10편 1편 1절 2절 말씀도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안 되라고 하는 부정적인 내용을 먼저 실었어요. 그 다음에 2절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경고를 받고 경계심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들은 다음에 복을 받아라 이런 뜻으로 먼저 나쁜 소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좋은 소식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소식이 무엇이냐 첫째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말하면 그냥 악하다는 것이죠. 나쁘다는 것이죠.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악하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세상쪽으로 아주 흉측한 범죄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런 자를 악한 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의 분류를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 10편 1편을 말씀해서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사람이 좀 실수도 하고 허점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중범죄를 짓고 무슨 살인죄 무슨 횡령 강간 이런 건 안 한다 하더라도 좀 사람이 좀 실수 투성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실수도 많고 허점이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은 뭐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악인과 의인의 관점을 볼 때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의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을 갈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고 고의적으로 죄를 대놓고 범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사탄이고 마귀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아주 잔인한 군주들이 있어요. 네로 황제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히틀러 북한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지금도 김정은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목적이나 유익을 위해서 파렴치한 죄를 뻔뻔스럽게 행하고 아주 잔인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면서 그것이 마치 당연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큰 소리를 치면서 두려움 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악인은 악질적이고 고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들을 말하는데 폭군이나 지배자 통치자들처럼 세상에서 일시적인 큰 성공을 이룬 자들이고 그래서 세상을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신이나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자들이 바로 악인이다. 그들은 꾀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악인의 꾀 이제 악인의 꾀를 줬지 말라 그랬는데 악인의 꾀가 있어요. 여기서 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말해요. 전문적인 조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차를 산다든지 또 집을 산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컨설팅을 한다고 그러죠. 또 누구의 조언을 받죠. 그래서 어떤 조언자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을 듣죠. 그런데 여기서 악인의 꾀는 악을 이루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교묘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제도를 세워나가는 전문적인 조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는다 사탄의 사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그 장본인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뱀이죠. 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뱀은 아주 가장 악하면서도 영리한 동물입니다. 매우 신중하고 교활하고 미묘하고 그래서 그 사악함을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하와를 꼬인 뱀 물론 이 뱀은 상징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생물학적인 뱀을 우리가 마귀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것인데 이 뱀은 사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말하는지 이 뱀의 말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깜빡 속아서 금방 자기가 전에 생각했던 들었던 말을 금방 잊어버리고 이 뱀의 말에 깜빡 속아 속아 넘어갈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꽤가 많은 게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이 마귀는 교묘하고 영리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며 인간을 찬양하고 인간을 높이는데 굉장히 아주 전문적인 조언을 잘해요. 그러니까 명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인간을 찬양하게 만드는 데 명수 그게 바로 마귀인데 그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뉴 에이지 사상이 온 세계 편만 해가지고 뉴 에이지라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별로 감각이 없어요. 몇 년 전에는 뉴 에이지 사상이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뉴 에이지 사상 아주 세속주의 사상이라고 그러면서 경계를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까이 와있고 모든 세상 속에 다 퍼져있고 실제적인 삶 속에 퍼져있기 때문에 이제 별로 그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뉴 에이지 사상이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옛날에 당신도 할 수 있다. You can do 그래가지고 너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 소망을 가져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당신도 전냉해질 수 있다. 당신도 신이 될 수 있다. 인간이 서로서로 더우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이 뉴 에이지들은 아니다. 예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서로 똘똘 뭉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바벨탑의 사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탄은 인간의 자존감을 띄우면서 은근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조장합니다. 왜 하나님 간섭을 받아. 왜 우리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사탄이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요. 나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 없이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서 마귀 사탄의 최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추세를 꿈꾸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을 불태우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이 마귀 뱀의 조언은 매력적이고 매혹적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눈이 밝아져서 천량을 가지게 되고 너도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수 있다는 뱀의 전략 뱀의 조언 그리고 또 이 마귀의 조언에 하와도 속았고 그 후에 인간들도 속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악인의 꾀 이 마귀의 조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뭡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추세하라. 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데 추세한다는데 싫어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오히려 추세하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성공하라 그러잖아요. 그걸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정직하게 남 속이지 말고 원리 원칙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추세하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 중에서 조금의 편법도 쓰지 말고 조금의 거짓이나 어떤 세상적인 그런 속임수나 꽤 없이 그냥 거짓대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조금 더 빈틈을 주지 말고 올바르게 세상에서 성공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너 성공하지 마 세상에서 추세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편법 어느 정도의 부정 어느 정도의 불법은 그냥 눈감아준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는 괜찮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눈을 감아준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겉으로 그럴듯한 명목만 세워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할 거야. 그렇게 명목만 세워놓고 얼마든지 추세 성공해. 돈 많이 벌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의 카운셜일이지. 마귀가 조언해 주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악인 마귀의 출세 성공 전략에 절대로 말려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없이 하나님의 공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없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또 그런 어떤 초능력적인 그런 능력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사상은 마귀의 사상이요. 폐망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께를 쫓지 않으며 그랬는데 여기에 쫓는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결정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악인의 의향에 이미 동의했고 악인의 뜻을 이미 따르기로 결정했고 악인의 목적에 따라서 이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악인이에요. 만약에 어떤 악한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했을 때 어떤 불법이라든지 어떤 이제 불의를 행해서라도 성공해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좀 추춤하면서 생각해볼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악인은 아니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 길로 들어섰다면 똑같이 악인의 꾀를 쫓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인의 꾀 마귀의 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된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달된 자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율법사들이 아무리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 하더라도 한 가지 허점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심판을 받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타락하게 되었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는 악인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악인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됩니다. 조금 덜하다고 봐야 될까요? 악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만 죄를 짓는 쪽에서는 다 똑같아요. 악인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탄의 뜻을 따르는 자이고 죄인은 하나님을 순종하다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탈락이 된 사람들 아담처럼 원래는 하나님을 택한 자였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였는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불순종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얼마든지 돌이킬 수는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 욕심과 탐욕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서지 말라 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죄인의 길에 선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미 밟아서 달아진 길 그러니까 죄 짓는 것이 삶의 과정 행동양식이 되어버린 사람을 말해요. 이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면 되는데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인백인 사람 죄의 길에 완전히 딱 붓바귀처럼 붙어서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의 길에 서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번 불순종해서 죄인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이 자동으로 돼버려요. 내가 한 번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안 죄야지. 내가 한 번 이런 나쁜 짓을 해놓고 다음에는 안 해야지.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한 번 그 길을 터놓으면 불순종 죄의 길을 터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의 결심 자기의 의지를 마치 밥 먹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어버리는 그런 습성이 생깁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죄에 물들어버리면 내가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죄를 끊어야지. 이것을 내가 없애야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마력처럼 죄의 길에 이렇게 흡인력을 가지고 죄를 그냥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죄의 된 장소나 죄의 된 환경이 주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바보처럼 쫓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도 한 번 하면 양심이 찔리지만 자꾸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나중에는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한 번의 범죄가 아프지만 반복되는 범죄 자꾸 범죄를 저지르다 보면 무감각해져요. 그것이 죄인의 길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그 길을 걸어다녀서 간단하게 바닥이 굳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그 사람의 삶의 양식 삶의 과정이 그냥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는 거 보면 욕을 엄청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너 그렇게 욕을 많이 하냐 그랬더니 욕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너무 상스러운 욕이 있는데 걔네들은 욕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라는 걸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죄인의 길에 이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사망과 죽음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죄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는 계속 거기에 머무르는 자는 결국 악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처음에는 펄쩍펄쩍 뛰면서 밖으로 나오려고 하죠. 그런데 미지근 만한 물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서서히 데우면 나중에는 원래 내가 있던 자리인 줄 알고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다 익어가지고 죽어간다는 그런 실험이 있어요. 죄의 길에 무광각하게 서 있다가는 사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임박이는 삶을 살아면 안 된다. 죄의 길에 뛰쳐나오고 거기서 도망나오라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하다는 말은 입을 삐죽이고 거만하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함에 대한 반대로써 원래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나 선행보다도 더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현재 자기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하나님을 우습게 어기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자기보다 더 낮게 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실제로 사악한 악한 자이지만 자신이 선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만한 자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업신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종교인들일 수도 있고 무신론자나 대신론자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인생의 가치 그래서 나는 속세에 있는 중생들보다 낫다. 절에 가서 산속에서 몇십 년간 돌을 닦고 했던 스님들 또는 수행자들 이런 사람들도 자기는 그래도 저 중생들보다 훨씬 이렇게 차원이 다르다. 높다고 생각하면서 남을 조언하고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고 설법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 크리스도의 의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오만한 자들은 종교적으로 매우 완벽하게 보이고 죄도 짓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마치 도덕군자처럼 보이고 치명적인 그런 죄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아주 교만함과 오만함이 가득 차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크리스도의 진리를 비웃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만한 자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잘 섬기고 인간의 모든 선과 도덕윤리에 탁월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실상은 무신론자들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 크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성인군자나 훌륭한 도덕가로 생각하며 자기들을 예수님 크리스도와 동등하게 놓으려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요즘에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하잖아요. 어떤 스님 어떤 스님 그래서 이제 아주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그런데 가식이에요.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해서 그러는 사람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또 거기에 폭 빠져서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한 훌륭한 도덕가나 무슨 어떤 이제 현장에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쫓아가고 막 환호를 하고 그 사람들을 또 존경합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이 오만한 자의 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천국문에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 위선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악인과 또 죄인과 오만한 자의 특징을 보면 악인은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드러내놓고 악을 행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악한 자지만 좀 순진하죠. 꼼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행하는 기술이 대단해요. 아주 놀랍습니다. 그런데 오만한 자들은 평화를 표방하며 겉으로는 매우 의롭고 선하게 유장하지만 뒤에서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목적을 은밀하게 이루어가며 매우 경건한 종교인 흉내를 내는 사람 우명한 사람이죠. 악인은 아주 기가 막히게 머리가 잘 돌아가서 악을 아주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행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오만한 자는 아주 자기가 착하고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표방하면서도 그 속에는 음흉한 교만함과 오만함이 하나님을 비웃고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악인과 죄인 또 오만한 자는 각각 특성은 종없이 달라도 결국 하나님이 없든지 하나님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잠깐 사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도 있고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마치 성인군자 같이 종교계의 거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현자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다음의 생 육신의 생 생이 다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생의 내세에 갈 때는 무참히 그들은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백년도 안 되는 이 현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의 사악함과 더러움과 오만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고 소망도 미래도 약속도 없는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끊임없는 고통과 비참함이 지속되는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철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는 많은 중생들을 많은 남녀 중생들을 무관지옥으로 이끌었고 나도 지옥으로 간다. 슬퍼도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은 묘하게 해석해서 성철스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으면 자기가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중생들을 설법하기 위해서 무관지옥으로 같이 들어간다. 얼마나 희생정신이 많고 얼마나 그분이 공유가 많은 분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본심이에요. 내가 많은 남녀들을 무관지옥으로 이끌었고 나도 이제 지옥으로 가는데 아 슬프다. 그게 본심이에요. 다른 거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2절 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러나 그의 기쁨은 여와의 율법 안에 있다. 앞에 1절 말씀에 대한 대조법으로서 그러나 그의 기쁨은 여와의 율법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만족을 말합니다. 나의 만족은 여와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정말 만족스럽고 가치 있고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재물이나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나에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어쩌면 1년도 안 있다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기껏해야 몇 년 있다가 다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만족을 가지고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기쁨이 있다. 나의 가치가 있다. 만족이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드렸던 그 기쁨 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같이 대화를 나누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 원초적인 기쁨 이 아담과 하와 부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잃어버렸던 그러나 그 전에 가졌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가졌던 그 원초적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 기쁨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보기는 사람 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쁨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만족을 다시 되찾는 자가 보기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에덴동산에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기쁘고 즐거운 정말 갇히는 만족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되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말은 입으로 속삭이고 중얼거리다 하는 뜻입니다. 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소를 보면 소가 엿물을 먹죠. 그 엿물이 뭘로 되어 있냐면 주로 지푸라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쌀을 다 타작을 한 다음에 지푸라기 있죠. 그것을 소가 하루 종일 씹어요. 저거 먹고 어떻게 저렇게 맛있는 소고기와 그 고소한 우유를 낼 수 있을까.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 소는 엿물을 계속 씹으면서 쉬움 없이 입을 움직이며 갈아내서 되새김질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엿물이 소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 맛있는 좋은 소고기와 우유를 제공한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저런 걸 먹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좋은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고 또 씹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만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비둘기가 먹이를 찾아서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죠. 구구구구 하면서 비둘기가 모여서 먹이를 찾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갈증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 암송하면서 살 수는 없죠. 끊임없이 이 10편 1편 말씀만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1편 말씀을 내 마음에 중심으로 삼고 이 말씀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악인들도 그렇게 묵상을 해요. 어떻게 묵상하느냐.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죄를 쉼없이 씻고 끊임없이 악을 도모하며 입에서 교만한 말을 멈추지 않는다. 교만한 말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베드로 후소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냐면 음심이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연단된 마음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하고 어떻게 하면 꾀를 내서 내 육체적인 쾌락과 욕심과 야욕을 야망을 채워나갈까. 끊임없이 악을 행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날마다 밤이면 낮이면 밤이고 낮이고 묵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정치인들 그리고 어떤 사기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기를 잘 치고 횡령을 해서 걸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출세할까 생각하기 위해서 날마다 계속 골몰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계속 연구한단 말이에요. 악인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연구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멍 때리고 앉아가지고 그냥 생각이 나면 가끔 한번 성경 말씀 생각해보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이 악한 세상에서 악인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악인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를 이길 수가 없죠. 악인들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자기를 쉬지 않냐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단된 마음 뭐에 연단됐습니까? 탐욕 욕심과 거짓과 불법과 불의로 연단된 마음 이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표항을 하나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머리를 쓰잖아요. 잔머리를 엄청 굴려요.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역시 1년 내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우리 무의식 중에서 하다못해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박히듯이 박히게 해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말씀을 딱 이렇게 인쳐주셔서 제가 늘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자들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아 정금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받은 자는 매우 더디고 힘들지만 그 기초는 너무나 단단해서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쓸고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연단받아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죠. 여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의 새김으로 즐거워하며 너무나 즐거워서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쁨과 만족을 삼는 그대여 그대 이름은 복 있는 자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2021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북상하며 새기며 저희들이 혹시 인간적으로 깜빡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저희 영혼에 잃쳐주셔서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히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붙잡고 1년 동안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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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